김희병 어때요? 노래 좋지요? 그래요 김희병 기억해 주시고 저는 가수 은실입니다. 부산가수 두 번째 곡 구멍이 뽕뽕 타이틀곡입니다. 자 돌려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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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 물어는 소리가 없네 눈 씹힌 비거리에는 찬바람 안 씹히고 이 모래의 이 가슴에 구멍이 뻔뻔 오늘 뵙듯한 기사한 날에 날 보러 오세요 행복한 날은 가불가노서 사랑한 날은 가불가노서 사랑한 날은 가불가노서 사랑한 날은 가불가노서